맞아, 먹방 시작하면 된다! 내가 먹다 보니, 잘 자라 보이네요. 몸에도 나의 바질이 너무 잘 자라보네요. 몸에도 나의 바질이 너무 잘 자라 보이네요. 몸길치즈에서 보여줄 수 없어요. 날씨가 너무 추워요. 응? 조금 이따 왔어요 응 엄마 어디갔어? 주문마 어디갔어? 엄마 김학아 거기서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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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될 것인가? 으으 기쁨아 라면 하나 먹을까요? 아 배가 너무 고파 참아야 돼 일단 좀 참아보겠습니다 으으 제가 만들었지만 일삼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거 축복해 축복합니다 선물 주신분 축복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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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주신분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멋진 선배님께서 이걸 보내주셨습니다 통 아무데나 싸고 응? 통 아무데나 싸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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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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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추워진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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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너무너무 졸린 하루 꿀잠 잘 거 같은 하루입니다 이제 세수하고 와야지 아이고 하루가 아주아주 길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예쁘나? 응? 예쁘나? 그만 불러 저의 마지막으로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콜라겐 안 먹었다 잠깐만요 콜라겐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를 목에 뿌려주고 어거 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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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